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업오브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102-12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업오브 반도체가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이슈로 상한가 가까이 찍었다가 또 추가 상승으로 19,100원까지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저항을 맞고 현재 눌림목인지 조정인지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5일선의 이탈을 한번 했어요. 이탈을 했고 지금 다시 5일선을 회복해 줄지 여부 그게 좀 약간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자 업오브 반도체는 지금 현재 이제 백색 가전 가전 중심의 어떤 mcu를 이제 설계를 하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상용화를 앞둔 mcu 제품군들이 이제 라이다 라이다용 mcu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파스 mcu 그리고 모바일 기기 충전용 mcu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지금 가전용으로 많이 이제 mcu 설계를 해왔던 이제 펜 리스 기업이라는게 보이시죠. 가전, 뭐 모터, 모터 솔루션 그리고 센서 솔루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 갖고 지금 mcu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BLE 그리고 아까 소방안전 솔루션, 리모컨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력 있는 업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업 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현재 주가도 약간 저평가 돼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일단 보여져요. 시총이 이제 3천억 짜리 회사가 이제 매출이 1,400억에서 2천억 정도 바라보고 영업이익이 뭐 한 176 돈도 잘 벌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이제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자본유별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도 되어 있는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PER도 뭐 상당 부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군요. 21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에서는 뭐 사실 단기 고점 구간이긴 합니다만 좀 뭐 싸게 사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향후 이제 업 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알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뭐 고근한 매매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위에서 이런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조금 회의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추이를 보냐. 자 이 저점 16,950원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탈 안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한 17,000원 정도 유지를 해 주고 그래서 요 라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해 봐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를 만약 이탈한다 라고 하면 요런 라인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95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 오브 반도체는 그 가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향후 이제 5일선 돌파가 재차 이루어질지 여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두 번 두 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또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고가 제가 를 찍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5일선 이탈함이 약간 차익실현뷰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 줄지가 관건입니다. 자리를 잡아 준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박스 거로 좀 행보를 할 수 있겠죠. 행보하고 다시 한번 빵 하고 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낙 좀 mcu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갖고 좀 유망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부부 반도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관련해 갖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이제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하는 사항들 여섯 가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 보셔야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꼭 읽어 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서 보여 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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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